네, QCM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진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를 어떻게 내신 대비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36번째 공연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6번은요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문이 사실은 좀 길어요. 그리고 내용이 단어가 조금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다가 혼자 공부하다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29번, 30번에 비하면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봐요 제목 한번 볼게요 Myths and Logists are interdependent 아니 잠깐만 우리가 보통은 Myths하고 Logists는 몰라야 정상이죠 근데 Inter, 서로 dependent, 의지하고 있는, 서로 의존하고 있는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여기는 Myths하고 Logists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Myth,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신화지 그지? 그리고 무슨 헛소리 거짓말하지 마 할 때 그 Myth, 헛소리도 Myth잖아 그지? 그리고 로고스의 로그라는 말은 여러분 뭐야? 어떤 기록이란 뜻도 있지만 논리, 로직 할 때 그거잖아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얘는 어떤 이야기야 근거가 있든 없든 어떤 이야기들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신화나 소설들을 가리키는 거고 얘는 논리적인, 과학적인, 실용적인, 실질적인 것들이래 근데 서로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어 보이는 애들이 사실 이렇게 얽혀있고 서로 도와주는 존재라는 게 그래 요지가 된대 이렇게 내용 먼저 싹 설명을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지금 문제풀이용 수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스포일링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고 선생님은 이 친구가 오빠 문제를 내면 참 예쁠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맨날 얘기하다가 뒤통수 맞고 단어 나와서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단어도 기본이다 그리고 강의 시간을 줄이려고 선생님이 애초에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형으로 냈어요 우리가 학교는 선택형 시험 문제를 내지 않지만 수업할 땐 이게 좀 편하죠 갑니다 귀세미야 ancient Greeks used were used to describe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하이픈, 러게스, 앤 메세스 천천히 가보자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날이야 used were used to describe 잠깐만 이거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주어 나온 다음에 used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뭐뭐 하곤 했습니다라는 얘기고 그치? 이게 아니라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used가 나오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얘랑 완전 얘랑 상관없는 애예요 그쵸? 사용되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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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요렇게 쓰지 말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밑에다 쓸게 뭐뭐 하려고 사용되다 이거잖아 그치? 또 이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아니 선생님 이거 말고요 be used to 한 다음에 이렇게 명사형 이렇게 쓰면은 어? 뭐였죠? 어디에? 익숙하다 명사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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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 I am used to 쌀밥 저 쌀밥에 익숙해 이런 거잖아 외국인이 와갖고 Oh I like rice 이럴 수 있잖아 그쵸? 나 쌀밥 좋아해 이런 거야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이렇게 다르니까 시험 문제를 잘 낸단 날이야 그렇지만 그렇지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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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조금 약간 눈치 있는 친구는 애초부터 여기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주어가 사람일 때 여기 그리스인이잖아 그리스인들 옛날 고대 그리스인들이잖아 그리인이 뭐니? 막 그리스인이지 자식이 아무튼 그리스인들인데 사람한테는 안 써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거 밖에 못해 놓아요 그런 또 방식이 있어 아무튼 간에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그냥 쓰기는 했어요 보자 그리스인들은 활용되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하기 위해 쓰였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스트 옛날에는 디스크라이브 투 베로디 포마의 매우 다른 두 개의 사고 방식을 소술했다 다시 말해 로그스 논리적 방식과 미스 신화적 방식이다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아래 문장 보세요 로그스라는 건 말이야 라프 라플리 리퍼츠 잠깐만 리퍼츠라는 건 뭔가를 일 컸다 이런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이런 뜻이야 그지 근데 러플은 거친이란 말이야 내 거친 생각할 때 그 거친 그리고 러플리는 정확하진 않지만 거칠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략이란 뜻이죠 여러분 눈치챘죠 대략이라는 부사어가 동사를 꾸며야겠죠 그쵸? 돈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로그스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거칠게 말하면 리퍼츠 더 월드 더 라지컬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 명사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 디 임피리컬 실용적인 것들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망상 이런 게 아니라 디 임피리컬 실용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고 사이언티티 과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로고스라는 거야 됐어? 계속 가요 그러면은 미터스 설명해야지 미터스 라는 건 리퍼츠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The World of Dreams 꿈이야 꿈 잘때 꾸는 꿈도 꾸지만 아니라면 망상 같은 거예요 Storytelling 이야기 이거 심벌 상징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그치? 뭔가 이런 거 딱 보고 오! 이거 신의 뜻!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진짜 물과 기름 같은 불과 얼음 같은 뭐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소위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뭘 싫어했다 이 미터스를 싫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보자고 Like many rationalists to die 오늘날의 많은 rationalist니까 합리주의자 합리성이 중요해 합리성이라는 건 뭐야 이성에 부합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말은 오늘날의 합리주의자들처럼 some philosophers 몇몇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당연히 뭐했다? 로고스는 좋아하고 미터스는 싫었다 나와야지 그치? 좋아하다라는 말 여기서 대단한 말 프라이지라는 말 썼어요 프라이지라는 상이잖아 상 받으세요 할 때 상 그래서 야 로고스는 아주 중하다고 생각을 했고 룩다운 앳 내려다본단 말이죠 룩다운 이니까 뭐는 또 무시했다 단어 너무 쉽죠 미터스는 무시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말 들어봤어? 철수? I think 아 목소리가 왜 이러죠 오늘? 내 생각에 철수는 이져 뭐다? 철수는 이져 뭐다? 철수는 게이다 아니 뭐 게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에 뭐 나쁜 거 내겠어요? 심의를 방송 심의 준수해서 내겠지 아무튼 간에 철수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게이다 여러분 이게 봐봐요 철수가 주어 이거 서술어죠 이것도 주어 서술어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선생님 주어 서술어 문장에 이렇게 두 번 나오면 틀렸다면서요 음 그치 근데 이건 왜 그럴까 쉼표 쉼표 사이에 있는 예를 뭐라고 한 거야 끼어든 거 중간에 끼어든 거 삽입한 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법 처리할 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얘기 왜 할까? 얼굴 빨리 주어야지 큐쌤이야 선생님이 얘기 왜 할까? 아 이거 때문에 구리야 데이 컨클로드인데 그들이 결론 내리기로는 이거 때문에 그래 괄호를 쳐야지 이거 문법을 풀 거 아니냐고 그렇지 이제 풀어봐 논리와 리즌 이것도 이유라고 하는 애에서 야 이유는 어 리즌이나 리즌즈 이렇게 셀 때는 이유고 세지 못하게 이렇게 나오면 이성이야 이성능력 논리와 이성능력은 말이야 그들이 결론 짓기로는 뭐뭐 하다라고 소수로가 나와야 돼 이거 안 돼 조심하세요 알겠죠 나이게스 모던 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현대적으로 만들어 근대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접속사 대신해서 샘이 콜론 썼습니다 스토리텔링과 미스 메이킹이라는 거 이야기를 지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 미스 쓰는 말이야 are primitive 뭐하다 프리머티브하다 잘 봐 내가 primitive라는 단어를 몰라도 잘 봐 앞문장에 있는 reason and logic 하고 스토리텔링 미스 마이킹 둘이 뭐야 반이어 관계지 그러면 우리를 모던하게 만든다 우리를 프리머티브하게 만든다 얘도 뭐야 반이어겠지 내가 이걸 뭐라 그랬어 현대적 근대적이라고 했지 당연히 얘는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거지 그래서 원시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머티브는 조금 나쁜 뜻으로 쓰였다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할까 어휘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 가보자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옛날에는 오늘날의 합리주의자처럼 옛날 그리스 시대에도 로고스는 위대한 거고 미소스는 저열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질문해보자 이 뒤에 내용을 안 봐도 여러분 뭐가 나올지 알아야 돼 왜 제가 처음에 주제세목요주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미소스하고 로고스는 인터 디펜던 하다고 그랬잖아 상호 의존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와야겠지 나왔잖아 여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요 하지만 lots of scholars didn't know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 말이야 하면서 하이픈 하이픈 괄호 한번 쳐주시고요 서술어는 뒤에 나왔어요 그치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 말이야 누구를 포함하여 including many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건 단어 나열된 거는 사실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참에 기억을 해두자 Anthropologist 인류학자 인류 인간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의 한 분과예요 인류학자나 Sociology 사회학이나 아니면 Philosopher 사회학자나 아니면 철학자들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을 포함한 예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 본다고 더 complicated picture 더 복잡 한 picture 그림인데 그림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해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지 아세요? 지금 얘는 더 복잡하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문장으로 앞서 말했던 그는 합리주의자적 사고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지나치게 complicated 반대말 뭐야 complicated 반대말 simple 단순한 그러니까 쟤들은 엄청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뭐하는 거야 까버린 거야 그럼 얼마나 복잡하길래 얼마나 심오하길래 한번 보자고 아니 문장 안 끝났잖아 그치? 여기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문장에 이렇게 쉼표 나오고 다시 한번 갑니다 제가 주어섯으로 안참 간 다음에 문장에 쉼표하고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이라는 건 추가 정보 제시하는 거죠 부연 설명은 내가 문장으로 쓰고 싶어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정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 근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본문에는 미리 답을 말씀드리지만 본문에는 관계부사의 계속정변 외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안 되고 왜 얘는 되느냐 한번 가져와 보자고 부수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명사야 그치? 관계대명사니까 명사지 그러니까 이 위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앞에 있는 더 픽처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 그림말인데요 이런 뜻이고 외열이라는 친구는 관계부사 상황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잖아 그래서 그 그림 에서는 이런 뜻이잖아 얘는 부사야 장소나 상황을 나타내는 얘는 명사야 그래서 이 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지가 해야 돼 지가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지가 직접 해야 돼 뒤에는 걔가 없어야 돼 하나가 둘이서 같이 우리 둘 다 동시에 주어 할래 안 되잖아 쉬운 말로 하면 얘는 뭐야 얘가 나오면 뒤에는 불완전해야 돼 얘는 부사니까 첨부하는 말에 불과하니까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완전 불완전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구수하게 그런데 그 그림 그런데 그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읽고 완성시켜 보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가보자 Myths and Logs are Intertwined 제가 저번에 한번 Intertwined 몸으로 보여드렸어요 Intertwined 서로 엮여있는 이란 말이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뜻이야 그치? 선생님 잘하지 이런 거 그쵸? Intertwined 서로 엮여있고 상호보완적입니다 그 그림? 그 그림에서는 뭐가 좋아? 이거죠 제가 문법으로 설명해요 주어예요 동사예요 뒤에 나오는 형용사 두 개는 뭐예요? 보호예요 완전한 문장이죠 여러분 이거 문장의 이 형식이라고 배우는 거잖아 여기에 주어를 또 써?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외열을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이 자리에 외열이 들어간 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모의고사 지문이 스무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처럼 우리 이렇게 일대일 대응식으로 기억하면요 여러분 안 돼요 한계에 금방 봉착하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과학 그 자체는 말이야 China's shelf according to this view 이런 견해에 따르면 과학 자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과학은 스토리 이런 이야기 이런 신화에 뭐 할 수밖에 없다? rely on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호 의존적이거든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요지가 나온 거야 다 보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혹시 졸고 있니? 여러분 프레임은 틀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앵글 이 틀을 프레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메타폴은 은유 은유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비유에 속하는 건지 근데 원어민이 메타포라는 말을 쓸 때는 비유 중에서 비유 중에서 은유 지규 무슨 뭐 analogy 유추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비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메타포라고 말을 쓰니까 너무 딱딱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 다시 말해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 A는 B야 C는 D야 이렇게 세상을 이건 다른 이거야 라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들은 전부 메타포라고 하는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그치? 좋아요 아니야? 갑니다 야 틀이나 은유 같은 거 있지 않니? 우리가 사용하는 왜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 있잖아 하고 서수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동사 찾아줘야지 이거 쓰면 안 돼요 그죠? 형성한단다 과학적인 발견들을 만들어가 되게 웃긴 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식이 과학을 만든다는 거야 과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과학적 발견을 만든다 우리가 하는 이렇게 소식이에요 그리고 추가 설명 갑니다 데이 이븐 쉐입 그것들 다시 말해 틀과 은유죠 이것들이 심지어 형성해요 형성해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프라인에 했던 거랑 순서를 반대로 해볼게요 형성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만들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동사뒤에 동사뒤에 동사뒤야 명사뒤 아니야 동사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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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뒤에 대시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속사 접속사니까 완전한 절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맞고요 왓은 관계대명사거나 의문사예요 의문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불완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뒤에가 동사뒤에 대다고 왓을 경쟁구도로 시험 문제를 내면 완전하면 대 불안하면 왓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한다고 이것만 알아도 저거는 풀어요 왜? 우리가 보는데 뭘 보는지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 역할까지 하는 친구 관계대명사 왓 이렇게 해갖고 이제 풀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다른 거 하나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 친구들? 어 기억나야 돼 봐봐 동사 뒤에 접속사 됐을 쓰려면 그 동사가 항상 모여야 돼? 동사 뒤에 접속사 됐을 쓰려면 항상 동사가 모여야 돼? 생각하다 말하다 듣다 사고소통 동사 그러니까 나는 I think 됐주어 동사 I told 됐주어 동사 I say 됐주어 동사 I feel 됐주어 동사 이런 것만 된다고 사고소통 동사만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봐서 만들다야? 됐을 안 되겠네 원어민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대절에는 어떤 아이디어나 팩트만 들어가야 되니까 대절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무식하게 한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뭐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뭐 알겠지? 가보자고 너무 문법 설명하면 또 내용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메타포라는 건 사실 이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건 미소스잖아 근데 이게 과학을 만들어낸다니까 갑니다 When our frame and metaphor change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무식한 비유 방식이 예를 들어 바뀌잖아 그러면 세상 그 자체가 트랜스포름드 체인지라는 말 좀 유식하게 트랜스포미라고 바꿨어요 그죠? 세상이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페루니쿠스식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코페루니쿠스 코페루니쿠스라는 분 계시잖아요 옛날에 유럽에 원래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태양중심설을 만드신 분 있잖아 그죠?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신 분 근데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카페루니쿠 카페루니쿠 카페루니쿠이에요 카페루니쿠 카페루니쿠스적 혁명 지구가 돈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지 예예는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뭐 훨씬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제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구는 되게 하찮은 행성에 불과하고 태양이라는 작은 별 하나를 돌고 있는 도라이야 뭐 이런 얘기야 그치? 단지 more 훨씬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된 뭐보다 단지 과학적인 calculation 계산보다 그럼 뭘 갖고 있는데 얘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카페루니쿠스의 혁명은 새로운 이야기 이런 과학적 발견은 새로운 methods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한 지구의 place 자리라고 하지 마세요 위치에요 위상이에요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상 뭐가 된 거야 우주는 지구에 아니 지구는 우주에 뭐가 된 거야 쭈구리 이렇게 된 거지 뭘 나그네가 된 거지 나그네 와리가리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법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나올 수 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다소 어려운 단어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